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정신나간 것 같은 제가 조금 전에 올렸던 1800만원 쓴이보다 훨씬 더 그지같은 쓴이 드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바람은 오지게 피우지만 돈이 많은 전남친 또 비록 돈은 없지만 너무나 자상한 현남친 저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요? 염병 김칫국 오지네 원제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전남친과 가진게 없는 현남친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방탈하는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 인생이 걸린 만큼 최대한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제 나이는 30대 중반이구요. 여자입니다. 또 제목 그대로 능력이 좋은 전남친 그리고 가진게 하나도 없는 현남친 이 두 남자 사이에서 자꾸만 고민이 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답이 안나와서 결국 이렇게 글 써봅니다. 익명이니까요. 뭐든 좋으니까 꼭 조언해주세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일단 전남친의 경우 능력이 월등하게 좋지만 나이는 저보다 6살 많아요. 지금 40대 초반이구요. 그렇다고 돌신 아니에요. 오해하지마요. 총각이야.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경제력은 이미 다 갖췄고 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부모님도 중산층 2성입니다. 두 사람 모두 나이는 70대, 서울 중심지 땅값 비싼데 40평대 브랜드 아파트 자가로 소유하고 있고 두 사람도 공무원 출신이라 연금도 빵빵하죠. 특이 사항으로는 저희가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만났어요. 서로를 알게 된게 10년 정도 됐고 그 10년 동안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걸 계속 반복했는데요. 또 헤어지고 그러는 사이 저 몰래 바람도 여러 번 폈었고 특히 마지막에 바람을 폈던 여자랑은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또 다른 바람을 피워서 파혼까지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저한테 다시 연락하고 그 이후로 연애를 하다가 다른 여자가 나타나면 저랑 헤어지고 또 그 여자 만나고 그러다 또 헤어지면 저한테 돌아오고 이거를 10년 동안 반복했어요. 만약 제가 안 받아주면 계속 연락 오지고 집이고 직장이고 자꾸 찾아와요. 보니까 이건 단순한 바람을 떠나서 그냥 환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친을 만나다가 다른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그냥 헤어지고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고 거기서 헤어지면 다시 돌아오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런 전적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고 한 대여섯 명 돼요. 비록 능력은 오지게 좋아해도 자상한 면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만남에 싸우고 그런 일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 역시 이런 바람둥이하고 연애는 하겠지만 결혼할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전 남친에 비해 현 남친은 저보다 오히려 한 살 어리고 저랑 만난 지 이제 딱 3개월 좀 넘어가는데요. 사람이 너무 착해요. 이보다 더 자상할 수가 없습니다. 학력도 저보다 좋고 늘 저 하나만 생각해주는 따뜻한 남자. 그런데 가슴은 따뜻한데 가진 게 없어요. 진짜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또 부모님도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연애 기간이 짧아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지나왔던 그 행적을 보면 대충 어떤 상황인지 느낌이 오잖아요. 눈치가 있죠. 사실 전 남친의 경우 자취도 늦게 시작했고 직장은 20살이 되자마자 가졌어요. 군대도 공익이라 그만큼 돈 모아서 시간이 많았던 거에 비해서 현 남친은 자취를 20살 지방대 다니면서 바로 했대요. 그렇게 했고 군대도 현역으로 가가지고 또 석사 졸업까지 다 하고 난 뒤에 겨우 직장을 가졌기 때문에 돈 모을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전 남친은 정년이 보장되는 대기업이고 현 남친은 이직한지 얼마 안 됐고 물론 나름 연봉은 좀 높은 편이에요. 뭐 대충 이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런 소리를 하면 제가 욕을 좀 먹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할게요. 지금도 사실 저는 전 남친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계속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이게 또 만날 때마다 싸움이 진짜 오지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경제력이 너무나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전 남친한테 그래요. 솔직히 자꾸 끌립니다. 지금도 얼마 전에 만나던 여자랑 헤어지고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거든요. 너밖에 없다. 콩콩아 결혼하자. 이렇게요. 전 남친은 집도 자가 아파트고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이고 그런 반면 현 남친은 월세 빌라에 모아둔 돈이라고는 보증금 2천이 전부고 그리고 저는 지금 1억 조금 넘게 모아놨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없어도 자상한 남자랑 결혼해서 힘들지만 그렇게 아등바등 사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자주 싸우더라도 또 바람 좀 피고 하더라도 모든 게 다 갖춰진 남자랑 결혼하는 게 더 나을까요? 저 괜찮으니까 현명한 좋은 곡 부탁드립니다. 뒤에 하나 더 있어요. 댓글 1번 야 지금 장난하냐? 아니 괜찮긴 뭐가 괜찮아? 보는 우리가 안 괜찮아 이 거지같은 년아 아이고 있으니 나이 서른 중반에 얼마나 구질구질한 인생을 살아왔으면 나이가 6살이나 더 많고 바람까지 오지게 피우는 놈 따위를 다른 것도 아니고 고작 돈 때문에 아쉬워하는 걸까? 아우 인생 거지같다. 안 봐도 뻔해. 3번 내 생각엔 현남친과 얼른 헤어지고 전남친이랑 결혼하는 게 세 사람 모두에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양다리 걸쳐놓고 속물짓거리나 하는 여자한테 현남친은 너무 아까운 사람이니까 똥은 똥끼리 뭉쳐야죠. 저는 전남친을 추천합니다. 똑같은 연놈끼리 해야죠. 5번 스님 뭐죠? 혹시 미친 건가요? 아 아니다. 그냥 현남친을 위해 전남친과 결혼해주세요. 현남친 성격이 어떤지 정확히 나도 모르겠지만 전남친 그렇게 인간이 개첩 아닌데도 끌리는 거라면 가야지 뭐. 가서 확 죽어버려. 6번 6번 전 남친한테 쓰니는 뭐랄까 그냥 땅콩 같은 존재 같은데 평생 바람피우는 거 눈감고 살 거면 가라. 오케이 해. 7번 아니 근데 잠깐만 쟤네들이 너랑 진짜 결혼을 해주겠다는 거야? 8번 김치국 쳐마시지 말고 그 자전거나 타라. 8번 8번 대기업을 20살부터 다닌 거면 생산지가 아니야?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지 밤마다 친정 걱정 때문에 울고 있는 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개월 차 새댁 여자입니다. 제목처럼 지금 밤마다 눈물이 나오는데 조언 좀 해주세요. 저희 친정은 빚이 오지게 많고 또 가정 불화도 되게 심합니다. 부모님들 툭하며 싸움을 하는데 완전 뒤죽박죽 엉망이거든요. 또 그런 분위기에서 어찌어찌 해서든 간신히 살아가려곤 하는데 문제는 돈이에요. 돈이 늘 모자라요. 결혼 전까지는 어떻게든 제가 보탬해서 살아왔는데요. 지금은 그것도 안되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제가 모은 돈 다 드리고 결혼했거든요. 이제 못먹게 살리니까 물론 이거는 지금도 아깝다 생각 안하고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후회도 안하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제가 결혼을 한 뒤에 부모님이 너무 힘들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비상금을 한번 털어드렸거든요. 350만원이요. 그런데 한 달도 안되서 생활비가 또 모자란다며 돈을 달라는 거예요. 50만원만 달라고 하는데 이때는 제가 여유가 없었어요. 돈이 없었죠. 그래서 마음은 오지게 아프지만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거절을 하긴 했는데 엊그제 또 전화가 왔고 100만원만 빌려달라는 거야. 이게 막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저도 일도 안해요. 알바만 하지 또 결혼하기 전에 제가 벌어놓은 거 싹 다 드리고 와서 가뜩이나 혼수도 못해가지고 저희 시댁이랑 남편 눈치 오지게 보이는데 거기다 저희 남편도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사베 겨우 넘거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알바한 돈도 드리고 하는데 100만원도 드렸고 이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이러니까 너무 부담이 돼요. 그런데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부모인데 끊을 수도 없고 돈을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또 그렇다고 남편한테 기대기엔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고 아니 그냥 이런 현실이 너무 부끄러워서 감히 말도 못 걸리겠어요. 그래서 밤에 남편 몰래 울고만 있는데 도대체 이걸 어찌 해야 되는 걸까요? 방법을 모르겠고 맨날 맨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댓글 1번 뭐요? 5개월? 그래요. 아직 안 늦었네. 지금이라도 바로 이혼하고 어서 친정으로 돌아가서 친정 기둥 인생을 사세요. 너 이러다 조만간 남편 월급까지 뒤로 빼돌릴 것 같은데 너 같은 것들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 2번 아이고 평생 부모님 부양하면서 살았어야지. 도대체 결혼을 왜 한 겁니까? 그리고 일은 왜 때려쳤어? 지금이라도 빨리 이혼하세요. 이혼하고 남편 놔주라고. 불쌍하니까? 3번 그러니까 니가 지금 남편 등골 뽑는 법을 알려달라 이거지? 그런거지? 4번 보니까 이 여자는 결혼을 하면 안되는 상황에서 결혼을 해버렸네. 밤마다 그렇게 걱정돼서 울 정도면 그래 지금이라도 얼른 이혼하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요. 가서 거기 가장 노릇을 하는게 맞다고. 어차피 남편도 하루 이틀이지. 니가 자꾸 이런식이면 분명히 이혼하자고 나올게 분명한 뻔합니다. 니가 지금 말을 안하고 있으니까 남편도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여하튼 나중에 더 힘들어질테니까 애 없을 때 빨리 이혼해요. 나 지금 니 믿고는거 아니고 이게 정답이라. 그래서 말려주는거니까 가라고 이혼하고 얼른. 5번 내가 봤을때 쓰리 남편은 전생에 매국노였나보다. 아니 뭐 이딴거랑 결혼을 하고 그래. 6번 그만 오세요. 지금이라도 취업해서 벌어가지고 다 들이세요. 그러면 지금보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겁니다. 아 물론 그렇게 하면 남편한테 이혼은 당하겠지만. 그래도 언젠가 쓴이 친정살림 펴지면 재혼도 할 수 있을거에요. 되딜껄 재혼은 개뿔. 누구 인생 조지려고. 저런 여자는 그냥 평생 혼자 벌어가지고 친정 먹여살림해서 끝나야돼요. 7번 혹시나 해서 말하는건데 너 애 낳을 생각은 절대 꿈에도 하지 마세요. 알겠나요? 아니 그래 당신 남편이야. 지가 잘못 선택한 죄를 받는거라지만. 너한테 낳음 당한 그 애는 무슨 죄랍니까? 여자만 결혼 때문에 팔짝 꼬이는거 아니에요. 쓰리같은 여자나 엄마를 만나면 남자도 팔도 남자도 애도 팔짝 꼬이는거야. 8번 친정부모가 우는소리 하면 니가 계속 돈을 주니까 그래서 이번에 니가 울면 남편이 그게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돈을 줄거 같아가지고 이러는거에요? 그래서 너 울고 있는거 얼른 보라고 밤마다 쳐 우는거냐 이거지. 됐을거에요? 밤마다 우는거 이거 쥐래야. 밟으면 잣대요. 당신 왜그래? 이러면 큰일나는거야 이제. 이게 물론 여기 사연이 올라올정도면 이미 막장 태클 타는건데 이런 사연들 볼 때마다 느끼는게 있습니다. 시자라 그러죠. 시자는 며느리를 괴롭혀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반대로 이런것들은 여자쪽은 친정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거 빼돌리다가 박살나는 경우가 많고 그런것 같습니다. 상호보완적이야. 감사합니다.